이 표현 꼭 외우자 명사 기본 문형 너 왼쪽에는 누구야 너 왼쪽에는 누구야 네 왼쪽은 우리 오빠야 내 오른쪽은 내 남동생이야 我的右边是我弟弟 집에 누구 있어? 집에 누구 있어? 家里有谁? 집에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있어 家里有爸爸,妈妈和我 너 어디야? 你在哪? 나 도서관이야 我在 도서관 我在 도서관 누나 집에 있어? 누나 집에 있어? 누나 집에 있어? 姐姐在家吗? 姐姐在家吗? 아니, 집에 없어 她不在家 她不在家 그러면 어디에 있어? 那么她在哪儿? 她在哪儿? 식당에 있어 她在饭堂 她在饭堂 这쪽의 학교 있어요? 这里有学校吗? 里面有学校吗? 那边有学校吗? 这里有学校吗? 没有,那边没有学校. 그럼 이쪽에 학교 있나요? 那么,这边有学校吗? 네, 이쪽에 학교 있어요. 对,这边有学校. 包囃子, 有学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